들어와. 민영 씨 가다가. 그래. 아이고. 또 와! 따라라따 따따따따따라. 뭐지? 뭐지? Please, please. His name is Yeah, what the fuck? Plea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민이 오케이 지민이. 이거 내가 해도 돼요. 단백질이 무섭구나. 지민이 나오세요. 오늘 디저트는 뭐야? 뭐 있을 거야? 수박이 있어 우리? 수박 어디 갔지? 수박 어디 갔지? 수박이 있어. 수박이 стараются. 수박이 있어. 수박이 있어. 침대가 넓네 침대가 넓네 코코넛 뭐야 비비큐 아니야 저거 하핀 너의 눈빛이 나와 같은 곳을 깜짝 놀랐어 벌레 벌레지 않았어 벌레 벌레 눈에 케미를 좀 보여줘야 돼 어떡해 귀여워 헬로우 야 영어 좀 해봐 2 티켓 플리즈 좋아 20원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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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지빈이 형이랑 생각이 좀 비슷해요 역시 저도 빨리 나나나 나나나 만 오 인심 오 이게 바로 가평 인심인거야 나의 마음이야 응 뭐 볼까 아니 아니 그렇게 잘라는데 반을 잘라서 이건 내꺼 평생 치킨 안먹기 vs 평생 라면 안먹기 하나 둘 셋 형 무조건 라면 아 진짜? 나 이거 아 아 낙장불이 없어요 낙장불이 없어요 라면 라면 자주 먹어요 치킨 생각보다 자주 먹어요 치킨 생각보다 자주 안 먹어요 라면에서 둘만 남는다 강아지대 고양이야 당연히 알 수 있죠 지민이면 하나 둘 셋 하나 제가 고양이 알러지있죠 지민이 고양이 알러지있지 아 고양이 좋다고 그랬거든요 고양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알러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멀리서만 보겠죠 당해두고 자 JK 질문입니다 오케이 평생 집 안에만 있기 집 없이 평생 돌아다니기 하나 둘 셋 아 진짜 야 아니 집이 없잖아 집 없으면 추워 근데 집 안에만 있잖아 집이 있는걸 없는걸 집 안에만 있음 멤버들 집 다 돌아다닐거잖아 야 집이 한 평생 집 없이 평생 치잖아 살아래 월세 살면 되지 자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내 집이지 자도 자도 피곤하기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기 하나 둘 셋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기 하나 둘 셋 정국이 형 어차피 자 아픈건 아픈건 아니니까 아 나는 무조건 자면 자야돼 자 뭐야 자 야 그게 무슨 여름이 나 여름이 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